마스크를 담은 봉투를 수원시 한 동의 통장이 임산부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면서 대리구매 대상이 아닌 임산부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직접 외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수원시가 마스크 배달에 나선 겁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임산부들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5,300여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2매와 일반형 마스크 3매 총 5매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행여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하는 걱정에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산모는 마스크 배달이 반갑습니다. 저는 출산한 지 오늘이 딱 18일째거든요. 약국 며칠 전에도 신랑이 갔는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에서 마스크 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마스크 배부 대상은 수원시 4개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로 마스크 배부 전 사전 안내를 한 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집으로 직접 방문해 배부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수원시 공직자 가운데 임산부 15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출퇴근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약도 제한적이어서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수원시에서 임산부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돼서 되게 저 스스로도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도 훨씬 안심하게 돼서 이 밖에도 수원시는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의 가족이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아이티비 안은주입니다.